자...잠깐만... 천천히... 자...잠깐만... 이 점프는 승리할거에요 완벽한 함박 시원한걸? 슬픔에 흔들린 마음 이렇게 터져버리자 오오 머리 좋다 단테 방금 완전 좋았어 표적 확인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거 사줄게 물론 크크로 ㄱ 슬픔에 100억 아이템 심지어 얘들아 체력 취향 슬픔에 ㄷㄷ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순간은 맛있는 거 해줄게. 물론 하사카드로. 결따로 강아지다. ㄷㄷ 깜짝이야 네 눈에 덧없는 분노를 담가 이 선물을 퍼부어주도록 하지 힘들군 그러니 알아서 잘 피해야지 다음 술자리 모험담은 이거군 아주 완벽했어 흐흐